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물음표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question mark, 물음표를 구경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아질 예정이고요. 원래부터 물음표에 쓰임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루하루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물음표 기호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물음표를 어디다가 쓰고 있었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면 좋겠죠? 프로그래머에게 물음표 기호의 쓰임새에 대해서 물어보면 보통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바스크립트가 둘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서 설명하기가 간단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식,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해서 여기서 사용하는 물음표입니다. 이 정규식에서는 문자열 알파벳 C 다음에 물음표를 지금 넣었죠. 이 말은 이 C 문자가 없거나 혹은 한 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ABCD라는 문자열처럼 C가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ABD처럼 C가 없거나 이 두 경우는 모두 해당 정규식 조건을 충족합니다. 대략 이렇게 프로그래머에게 물음표가 의미하는 건 선택적인 조건, 옵셔널한 값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망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C 언어에서 볼 수 있고 은근 다른 언어들은 사망연산자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자바스크립트는 사망연산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좋게 말이죠. 코드를 보시면 result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하는 데 사망연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컨디션의 조건이 자바스크립트 기준에서 true면 value1을 반환할 거고요. false나 null 아니면 undefined와 같이 자바스크립트 기준에서 false면 value2를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음표가 활용이 되는데요. if else 구문이랑 사실 비슷합니다. 조건부로 무언가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뭐랄까 물음표가 있으면 시도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이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 물음표 기호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 처음에 이 물음표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하자면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 있죠. 특정 프로세스가 새로 프로세스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원래 거는 parent, 부모 프로세스라고 하고 새로 만든 건 자식, child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어떨 때는 parent가 child를 죽이기도 하고 child가 parent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는 순서가 꼬이면 좀비가 되기도 하고요. 상당히 패륜적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언어가 물음표를 어떻게 다루든 간에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이 물음표라는 기호가 약간 다른 의미로 정착을 했고 오래 써오면서 다들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의미가 정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슬슬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물음표를 기존 역할보다 좀 더 확장을 해서 여기저기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매력적이긴 한 게 글자 수가 딱 한 개만 적으면 끝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싱크어웨이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하나 예시로 보겠습니다. 어싱크어웨이, 얘네들은 다섯 글자를 잡아먹습니다. 공백도 하나 필요하니까 사실상 여섯 글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줄에 넣을 수 있는 글자 수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지을 때 전체 의미를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 축약해서 짧게 짧게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대신 짧게 줄인다고 너무 줄이면 그것도 나름대로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코드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한 점이 생길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물음표는 어떨까요? 글자 딱 하나짜리입니다. 이거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거보다 매력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인데 그동안 정규식이나 사망 연산자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에게 이미 물음표는 익숙하게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걸 더 많은 곳에서 활용하는 일만 남게 된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물음표를 새롭게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크마스크립트 2020에 추가된 거니까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옵셔널 체이닝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아이템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코드 내부에 있는 헬로라는 문자열을 할당한 변수 y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쓴다면 item.x.y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이템 내부에 있는 x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없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없을 때 item.x.y를 부르면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자바스크립트였다면 먼저 x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검사해서 따로 처리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코드가 지저분해지고 뭐 이게 어쩔 수 없었는데요. 여기서 해결사로 물음표가 등장합니다. 코드처럼 물음표를 이용해서 뭐랄까 있으면 부르고 아니면 말고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x값이 없으면 그 뒤 코드 수행을 멈추고 거기서 바로 undefined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시면 item.x.y는 z가 없어도 그냥 undefined를 반환을 하는데 물음표 없이 item.x.y를 실행하려고 하면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깨알같이 추가된 두 번째 기능은 널병합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사망 연산자랑 비슷한데 아주 조금 다릅니다. 여기 조건문에 있는 something이 nullish하다면 물음표 두 개 다음에 선언한 값을 반환을 하고 nullish하지 않다면 그냥 해당 something 그 값을 그대로 반환을 합니다. 여기서 nullish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냥 null이거나 undefined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거고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일단 자바스크립트에서 최근에 물음표를 활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이렇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건 자바스크립트뿐만이 아닙니다. 코틀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Rust에서도 이 물음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물음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곳에서 쓰이게 될 겁니다. 뭐든 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쉬운 법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혹은 다른 언어를 볼 때 이 물음표 기호를 보시게 된다면 어색해하지 마시고 아 무언가 시도를 해보려는 역할을 하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영어 단어로 치면 뭐 try? 같은 단어와 비슷하게 매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물음표 기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